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장세기 48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장세기 48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두 손을 어긋매껴 복을 빌어주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또 복을 흘려보내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야곱이 두 손을 어긋매껴 복을 빌어주는 장면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축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첫째는 행복 또는 행복을 빌 그러면 행복한 삶이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과로하고 기독교 하나님이 복을 주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의 정의를 찾아보았는데요 복을 주는 기독교의 대상을 소개해놓고 있는 점이 사실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오늘의 본문 보면 15절 또 16 전반절에 표현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3중으로 부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께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숙이 6장에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께서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후대의 제사장 축복의 전조가 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고 또 복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중요합니다 온 피조 세계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대상들을 보면 인간이 손으로 하는 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인간의 거주지도 복을 받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안식일, 시간도 복을 받고 그러니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싫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싫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복은 창조 이후에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시는 활동입니다 어쩌면 애프터 서비스와 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놓고 방치하면 금방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달 전인데요 얼마 전에 구리 IC를 나와가지고 토평 톨게이트를 지났는데 지금은 그 토평 톨게이트를 사용 안 하는가 봐요 완전히 폐허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리도 황폐할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기 좋았는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시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활동이 없다 그러면 금방 황폐해야 될 것입니다 자문 10장 22 전반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부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보기 좋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다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라는 뜻입니다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우주 만물에게도 그리고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이 좋았다 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신 분들은 얼굴을 이렇게 보면 얼굴이 좋아요 또 얼굴이 화사하십니다 세상을 둘러보는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값비싼 물건일수록 돌보는 애프터 서비스가 아주 뛰어납니다 결혼하고 모 사이에 냉장고를 샀는데요 2년도 안 썼는데 냉장실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했지만 애프터 서비스를 신청했죠 정말 바람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물을 탁 빼주고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다 고쳐주고 돌아갔어요 너무너무 저희 부부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삶에 문제가 생기고 또 고장이 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를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즉시 작동하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전에 동대문 예전의 모습인데요 동대문 운동장 옆으로 골목 상가들이 참 많았잖아요 거기를 지나갈 때 보면 박스를 찢어가지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반품 교환 불과 무슨 뜻이에요? 교환 애프터 서비스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제품 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 없이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아래여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고쳐쓰겠다 정비해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로 전귀하고 또 세상 만물보다 귀하다면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가 확실하고 가장 완벽하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총의 활동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이후로도 비록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여 홍수로 대홍수로 심판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다시 노아에게 주셨고 바벨탑으로 교만한 인류를 심판하셨을지라도 또 아브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셨고 하나님의 복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요셉과 손주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이후로도 셀 수 없으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고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 중에서 경험한 그런 간증들을 가지고 요셉을 축복하고 이제 손주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먼저는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해서는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15 전반절을 보면 하나님, 나의 조부 아브라함 이삭과 동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어를 읽어볼 수 있어요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동행해 주시는 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고독과 외로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행하는 자가 있는 인생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기쁘고 또 행복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왜 동행해 줄까 하나님의 경우는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장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깊이 잠재우시고는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이 되어서 홀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사실 그 뿌리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아버지와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미지의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긴 여정을 동행해 주셨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자신이 크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를 번제로 바치기 위해 삼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내려치기 직전 막으시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동행하셨구나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실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말했고 또 그분과 친숙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소유했습니다 상상건대 그들이 장막을 나갈 때 그리고 저녁에 되어서 양떼를 데리고 다시 장막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걸었습니다 들판에 거닐든 광야를 통과하든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 거하든 우물가에 거하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보았다 말하는 것을 우리 듣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아버지를 둔 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심지어 그런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은 더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그런 아버지를 무척이나 그리워하고 희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얄밉게도 어쩌면 지금 야곱이 우리에게 자신은 그런 아버지를 두었다고 우리로 하여금 시샘케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쩌면 그 시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 행복한 비전이 되도록 작용한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하나님 이제 야곱의 간증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15호반절을 보니까 하나님 그분은 나의 목자 나의 출생으로부터 오늘까지 그리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엘로임 할로에 오티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분 나의 목자 나의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야곱의 간증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상상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야곱은 지금 이스라엘은 147세입니다 분명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가늘고 떨리는 음성 그러나 무언가 만족하고 그리고 평온하고 환희와 기쁨이 가득한 낭송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을 노의 목자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의 직업이 목자였기 때문에 이 목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쫙 지나갔을 것입니다 먼저는 열 명의 아들들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보고했을 때 아버지로서는 아마 자기가 아마 이른 양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가스덤불에 걸렸고 또 수많은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골짜기들 속에서도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았던 것이죠 그것이 야곱의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목양은 그에게 완벽했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에 평생 동안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물론 미시적으로 들어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매일은 생존을 위한 투쟁과도 같지만 분명 총괄적이고 거시적인 야곱의 인생은 모자란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야 뭐 달란한 새 식구이지만 야곱의 집은 대가족이었습니다 출협계 1장을 보면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식솔은 70명에 달합니다 대가족에게 많은 식량을 필요로 합니다 식구라는 뜻은 같은 집에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밥 먹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밥 먹는 모습은 어쩔 땐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하지만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어머님들의 입장에서는 여간 평생의 숙제이고 불평불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죠 학교와 학원을 갔다 오면 밥죠 간식죠 남편도 퇴근해서 돌아오면 밥죠 게다가 간혹 부모님이 집에 오면 밥 내놔라 인생에서 저희의 부모님들도 이렇게 보면 나이가 드실수록 먹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욕구이고 그렇게 중요한 욕구라는 것을 너무나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도 민감해요 가장 신선한 제철의 것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알맞은 양념과 간의 정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심지어 그 어떤 최상급 요리를 해놓아도 그날 드시고 싶으신 것하고 맞지 않으면 말짱 꽝인 거예요 이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오셨다 가시면 잘 먹었다 오늘 맛이 좋구나 흡족해 하시지만 이제 식 주인은 모든 인간들이 집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밥 달라고 재촉을 할 때면 그 밥 달라는 소리 때문에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것이죠 이게 인간의 먹는 것이고 인간의 생존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큰 회사를 운영하시면 어찌나 직원들 월급날이 여러분 그렇게 빠르게 오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굶어 죽지 않는다면 진정 그 회사는 큰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인생을 시작할 때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는 낙타와 천막을 이끌어줄 종이 없었어요 아마도 그에게는 약간의 식량을 넣은 작은 보자기 겉옷이 전부였습니다 재산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돌을 베개 삼고 또 돌로 울타리를 삼아 벽으로 삼고 하늘에 별들이 이불이 되고 그리고 땅이 침대가 되어서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실로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여행은 유단히도 길고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후에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먹이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목자 그가 평생 나를 배불리 먹이셨고 내 모든 방황하는 삶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의지하기 원하는 여러분이시라면 여러분들도 내 평생의 날을 먹이신 하나님 목자 이것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시작하시는 청년의 남녀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은 인생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면 인생은 터져나오는 수고와 고생의 탄식분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인생은 황폐한 희망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은 목자와 함께 있는 양들과 같아서 그분의 보살핌을 받고 또 인도함이 함께하며 배부르게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야곱에게는 천사들에 대한 은혜로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16절 전반절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그 사자 그 구속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모든 악에서부터 그 천사가 모든 악에서부터 그리고 나의 구속자 이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엘 천사는 야곱에게 고엘 구속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고엘 구속자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값을 대신 물고 모든 종의 지위, 멍해, 빛, 속박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고 그리고 구속을 시켜주는 자가 고엘 신약시대에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고엘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가장 가까운 그런 고엘 친척의 직분을 수행해 주시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를 모든 환란에서 구속한 것을 보고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극심한 공경에 처했을 때 구원의 천사는 항상 개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로 형 애서의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 도망쳤습니다 베델이죠 천사가 밤중에 나타나서 우리 여기 본당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여러분 사닥다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천사가 이 사닥다리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야곱은 그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는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베델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이어서 받다 나라면서 야곱은 라반에게 모든 재산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재산을 들고 야밤에 도망치는 이것도 나쁜 짓이죠 나쁜 짓을 행동을 했습니다 라반이 분노하고 야곱을 추격합니다 다시 천사가 그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제지하셨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라반과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지켜보신다 짜파 미츠파 미스바 미스바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부르는 거예요 찬양했습니다 이어서 야법강에서 애서가 맹렬한 분노로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천사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그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날 밤 야법강에서 야곱에게 이루어진 구속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야곱은 쫄뚝거리며 씨름장을 나왔지만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 사실을 깨닫고는 그곳의 이름을 부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베델의 천사 미츠바의 천사 그리고 부니엘의 천사 야곱을 그의 모든 악을 저질럴 뻔했던 그 위험한 상황과 한란 속에서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인재의 천사들이었던 것이죠 그걸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고난을 당하거나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때는 어떠했습니까? 참으로 우리 죄인들이 악에 빠질 뻔한 힘겨운 싸움을 벌일 때 하나님은 구원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믿음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에게 내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아팠던 때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 몰아쳤을 때 또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직한 방법으로 이 위기를 뚫어내는 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 막막해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개입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 영혼은 메말라 바짝 타들어갔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여러분들이 가족 식구들과 함께 같이 저녁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능력으로 여전히 우리를 고엘, 구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총합인 거예요 천사들이 날마다 우리를 건지고 지금도 건지고 미래에도 건지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했어요 이제 다음으로 손주들을 축복합니다 두 손을 어긋매껴서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점을 생각하여서 우위를 뜻하는 오른손의 축복이 첫째 아들 문하세에게 향하도록 아버지의 이쪽에 앉혔어요 자리를 조종했습니다 그렇지만 먼 앞날까지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으로 그것을 내다보도록 이끈 하나님의 역할로 노인 이스라엘은 자기의 두 손을 어긋매꼈습니다 작은 손자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을 빌어줘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서열이 하나님의 선택 행동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젊은이들을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위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요셉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이스라엘 아낌없이 손주들을 축복했습니다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이들은 지금 여러분 미래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집트 총리의 이 두 아들이 극도로 큰 유혹에 노출되었다고 당연히 봅니다 매우 이 두 아들은 매우 부유한 정도가 아니에요 재벌의 후손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고대 사회에서 대제국 이집트 총리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의 취향은 이집트 방향에 확실히 서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내는 이집트의 사제의 딸 아스낫이었고 애국의 왕과 기적들 이집트 종교가 그들 사방에서 그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하세와 에브라임은 그날 밤에 아버지 요셉의 열심과 죽어가는 할아버지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방향을 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두 손주들을 당당하게 양자로 입양시키고 다른 아들들과 동일한 지위를 주어버렸습니다 혼혈 아들이 당당하게 이스라엘을 집하해 열두 아들 가운데 두 아들로 입양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총을 받는 것보다 더 나은 은총이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요셉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연로한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이 기대되는 곳으로 데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곳들을 여러분 조심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도대체 어디어디로 이끌고 갔습니까 다만 강요를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곳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지금 나의 부모가 우리를 위해 복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 집 뒤에 물들었다는 흔적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그들의 아버지 요셉의 신앙을 따랐고 그리고 그들은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의 국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을 축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여러분 개인적인 간증은 정말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개인적인 인생의 경험들을 만약에 아버지 또 어머니에게서 듣는다면 그 내용들은 깊이 깊이 자녀들의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우리가 요셉이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하여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데려갔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개했다는 것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인간의 참된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축복에 크대한 강물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 강물은 계속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축복의 강물 우리끼리만 간직하지 그리고 여기에서 뚝을 쌓아 버린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강물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뚝을 쌓아도 분명히 그 강물은 그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넘쳐 흐를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반드시 그 어떤 장애물도 뚫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삶에 침투해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두 손을 어긋매껴 두 손주들을 축복하였던 그 믿음의 열정을 되돌아 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이끌고 할아버지의 은총과 복을 받기 위하여서 그들의 걸음을 옮겼던 장면을 바라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올 한해에 마음껏 축복하며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